증명해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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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지금 주도권은 자네들이 잡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상대편에게 보여주라고. 자네가 앞서고 있어. 강한 자기 주장이야. 또 다른 사냥이 곧 시작될 것에.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 숨기하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지. 상대편이 기선을 잡았네.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이 거점 두 개가 자네들 걸세. 자네가 앞서고 있어. 자네가 앞서고 있습니다. 도시가 시간을 자세하라. 신건이 고소해드립니다. 자네가 앞서고 있어. 자네가 앞서고 있어. 아무도 안쪽으로는 맞춰야죠. 자네가 싶어서 저렇게 남아가 있는 쪽으로 잘rees켰어요. 저렇게 계속 만들어졌어요. 저쪽을 해야 되나? 저쪽으로는 그 자세가 없어졌어요. 저렇게 더는 굴밑이 되었을까? 저쪽으로 이벤트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커다란 자라 불렀어 C가점을 돌려버리지 우리 붙었네 먹잇감을 찾아 없애버리게 너의 경찰은 더 벌렸군 하지만 안주하지 말게 안주하지 말게 물음소리가 잦아들었네 싸움토로 돌아갈 시간이야 적군이 C가점을 차지했네 A가점을 무력화시켰고 적군이 B가점을 차지했네 적군이 B가점을 차지했네 적군이 아쉽게 적군은 줄을 다시 적군을 끌고 내 힘을 보여주게 자느 편이 어두운 등진을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자느 편이 훨씬 더 행동이 차지했네 체력이 더 행동을 봐야다 자느 편이 훨씬 더 행동을 봐야겠어 어? إats 오름소리가 잦아들었네 싸움터로 돌아갈 시간이야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